대우조선해양 본사 임직원들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으로 벌써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는 2만여 명의 구성원이 제1도코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하청지회로 인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현재까지 하루 평균 매출은 259억 원 감소했고 고정비 지출 및 지체보상금은 각각 57억 원, 4억 원 증가했습니다. 또 파업으로 인해 6월 말까지 총 2,894억 원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는데 파업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경우 손실액은 8,165억 원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